78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화면을 다 펼쳐놨습니다만 일단은 이번에는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갑하고 을간의 지상권 설정했습니다 즉 을이 이 땅에다가 어른 갑 땅에다가 지상권 등기를 했어요 즉 어른 갑한테 내가 당신 땅 좀 썼는데 물건인 지상권 등기 좀 합시다 그러니까 갑이 응 알았어 두 번째 또 이야기할게 뭐 말이 많니 이번엔 말이지 내가 지상에다가 살포구실에 건물을 지었게 이건 우리가 등기부등본 보게 되면요 약정 지상권에 의해서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땅만 경매 나왔다면 우리가 땅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만 분석한다 그러면 안되죠 지상에 건물이 있네 이것도 등기가 됐네 그러면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분석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건물이 경매가 넘었어요 건물이 경매가 넘었는데 이때 우리는 민법 622조 하고요 약정 지상권 이거 있잖아요 이거 같이 대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이게 훨씬 이해하시기 좋습니다 민법 622조 민법 622조에 의한 차집권인데 건물이 경매 넘어왔다 했을 때 이게 지상권 얘기가 만약에 민법 622조의 차집권이라면요 병 이 사람은 건물 낙차를 받았잖아요 그때 갑은 병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의 상대는 어리여 나의 상대는 네가 아니여 그렇기 때문에 너 미안하지만 건물 좀 부셔줄래 철거 요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들었죠 왜 채권계약이니까 따라서 갑은 내 상대는 이 사람은 어리지 네가 아니야 이 사람은 맞잖아요 갑은 누구랑 토지임대차 계약 체결했습니까 지상권에 토지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은 어라고 토지임대차 계약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건물이 네가 받았네 그럼 너 나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성말로 사람이 착해가지고 그래 네가 경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처음 낙차를 받았구나 돈 벌어 물렀고 욕본다 하면서 어떻게 그래 너는 있잖아 원래 토지임차인이 아니지 아니었잖아요 원래 토지임차인은 어리잖아요 그런데 토지임차인이 아닌데 있잖아 내가 너한테 토지임차인의 지위를 부여를 해줄게 이게 뭐냐면 갑이 인정을 해주는 성인을 갑의 성인을 받는 거예요 성인은 뭐다 병은 뭐다 갑의 성인하니까 병이 그래 너 내 땅 사용해라 라는 그런 겁니다 성인 성낙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래서 솔직히는 그때 이 건물은 온전하게 병이 존속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은 이제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민법 622조가 아니고 다 지워버릴게요 다 지워버리고 물권인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인데 만약에 병이라는 분이 자 보세요 이런 건 경매 넘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병이라는 분이 건물을 낙찰 받았다더라 이랬을 때에는 토지 등기부 등본을 첫 번째는 토지 등기부입니다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 봐야 겠죠 확인해가지고 얼리 사람이 지상권 설정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상권이 과연 선순위로 지상권이 설정되었느냐 아니면 지상권이 저당권 등의 어떤 제한물권 이후에 지상권 설정되었느냐 이것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상권이 후순위로 되어 있네 그럼 이거 들어가면 안 되지 건물은 왜냐면요 이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 또다시 자기가 일부러의 자산권자 오라이금 경매를 집어넣겠는데 지상권이 말수되버리면 이 건물은 뭡니까 더 이상 토지에 대한 어떤 존속 존재해야 될 그런 근거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 이 사람 먼저 건물이 경매에 넘어왔네 아 이거 봐라 토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토지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왔다 손 치더라도 토지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 보자 이거죠 확인해 보니까 아 근데 이거 다행히 선순위 지상권이야 그때는 병은 마음 놓고 입찰을 들어갈 때입니다 이게 왜냐면요 이게 민법 622주의 차지권 채권계약인데 지상권은 물권계약이거든요 물권계약인데 여기 이제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인데 여기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깐만요 대법원 95다 52864 판결 건물 철거 등인데 이 앞에 내용보다는 이 뒷장 내용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경락인은 경락인은 경락인 하니까 보십시오 옛날 판결이니까 경락인은 경락인 낙찰자죠 그죠 매수인은 경락인은 최고가 매수인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 하니까 건물을 사람이 낙찰 받았거든요 근데 지상권 설정된 상태에서 보니까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187조 민법 187조는 말이죠 등기 안에도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경매 같은 경우에 있어서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187조야만은 그런데 단 그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등기 해라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민법 180조 규정에 따라서 등기 없이 등기 없이 나오죠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뭐를 지상권을 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하게 된다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봐가지고요 여기에 토지 소유자가 A고 건물 소유자가 B인데 보니까 이 B 이 사람은 뭐다 이게 땅에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하였다 이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다 그런데 보니까 토지는 경매 대상이 아니니까 예전에 토지 소유자는 A인데 지상 건물을 만약에 C라는 사람이 낙찰받았다더라 C가 경락인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C는 뭐다 C는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이죠 지상권도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한대요 그럼 뭐다 이게 승계 취득을 하는 거예요 B는 뭐다 이 땅에 대한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물건적인 권리인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하였다 가지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다더라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얘기 나와 있습니다만 종된 권리랍니다 종된 권리 종된 권리는 지상권도 양도 그러니까 양도한 것으로 보면 뭐 상당하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어쨌든 그 민법 622조 하고요 약정 지상권 해가지고 이게 물건과 채권의 사이더라 예를 들어 채권 같은 경우는 나는 건물이 경매 넘어왔을 때에는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건물 낙차 할 텐데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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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하고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 안 했거든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상권 설정 물건인 물건인 지상권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물건인 지상권을 설정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된다 들어 봐가지고 이 지상권도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면 상당하다 즉 뭐다 이게 지상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뭐다 c한테 같이 넘어간다 이게 등기 안 해도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한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등기부 등본상에 b가 지상권 설정했다니까 c는 지상권 등기 안 했다니까 그런데 등기 안 해도 당연히 b가 취득한 아 죄송합니다 땀이 좀 많이 나면 눈을 아우 토요일날 번개할 때 술을 많이 먹었어요 아우 이제 술을 앞으로 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이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파가 있어요 자 다시 말씀 드릴게요 그 이제 지상권 등기는 뭐다 b라는 사람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c가 가져왔으면 이게 지상권의 종된 권리랍니다 왜 종된 권리냐 그러니까 지상 건물의 소유 지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그러니까 지상 건물이 사라지면 지상권이라는 권리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상권이 지상권은 뭐다 지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이 말씀을 참 여러분들이 곱씨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이 그죠 건물 소유를 위해서 어떤 지상권 왜냐 건물 소유를 위해서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왜 남의 땅이니까 자기 땅 같은 게 지상권 필요가 없지 남의 땅이니까 왜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민법 622주의 차지권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인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왜 그러니까 차지권이든 지상권이든 간에 불문하고 둘 다 뭐다 타인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잖아요 그죠 남의 땅에 대한 사용권을 전제로 한 건물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의 땅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어 차지권도 아웃이야 지상권도 아웃이야 없어 그럼 건물은 뭡니까 공중에 붕 떴어 돌아서 넌 그냥 날아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라고 그러니까 건물이 하나 또 줏된 물건이라면 지상권은 권리잖아요 물건은 아니죠 종물은 아니고 종된 권리라는 거죠 일단 그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 좀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붐묘기지권 나오네요 붐묘기지권은요 지금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일단 이건 보면요 이게 성임요건이랍니다 동의하에서 붐묘를 설치하고 뭐 20년간 붐묘를 점령하고 본인 토지상에 붐묘 설치한 다음 타인에게 토지만을 처분한다 이게 제가 빨리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빨리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지 마시라고 그럽니다 물론 그래요 내가 나는 붐묘기지권 이것만 가지고 타기술 해가지고 경매투자해서 돈을 벌 거야 그러신 분들이 붐묘기지권 승림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권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특히 이 붐묘기지권 하니까 옛날에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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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한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해 봐가지고 여기 이거 마치 토요일 번개 할 적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여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도서관 뒤에 있는 지목이 첫 번째 입냐입니다 지목이 입냐 두 번째 보니까 그 입냐 뒤에 보니까 분묘 수기의 분묘가 존재했어요 또 세 번째 보니까 그 입냐에 3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입냐 하면 아 좀 그렇잖아요 아 이거 또 분묘가 나오니까 아 또 그렇거든요 아 근데 또 3분의 1 지분이 으악 그려버린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4차기일까지 계속 내리 유차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5차기일날 해가지고 5차기일날 이게 낙차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여기서 스타디하고 공부했었던 분이 지분 경매하면서 낙차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5차기일날 들어가지 마시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들어가서 낙차를 받았는데 5차기일날 최저가격이 1300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분이 아마 천안 800 정도에 1800 정도 낙차를 받았어요 단독으로 낙차를 받았어요 만약에 입찰 들어가지 마시지요 한 번도 6차기일날 6차기일날 길래 또 기일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아마 이 날짜 최저가격이 1300만 원인데 한 18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더 써버렸잖아요 번개 오신 분들은 그 말씀 드렸으니까 이해 잘 하실 겁니다 이거 봐봐 500만 원 더 쓰는 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까? 화장실 갈 때가고 갔다 온다면 마음이 틀리단 말이지 입찰 들어가기 전에 하아 어떻게 하면 꼭 낙차를 받아야 되냐 으악 낙차를 받았는데 지 혼자 단독으로 빡 낙차를 받은 거야 낙차를 받았는데 어무야 너무나 많이 질러버린 으악 그때부터 완전 배가 살살살살 아픈 거예요 그죠? 아마 이분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1300만 원의 낙차를 1300이 최저가 매수 최고 이날 때 최저 매각 금액인데 본인이 1800만 원 낙차를 받았다 그것도 봐봐 입찰함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자기 혼자 단독이야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옛날부터 이건 제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뭐냐면요 우리 민사집행부 규정을 보게 되면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입찰 방법이 말이죠 호가제 호가 호가 호가제가 있고요 기일 입찰이 있고 입찰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간 입찰이 있어요 요즘 거의 다 기일 입찰 다 압니다 기간 입찰은 요즘 잘 못 봤어요 그런데 호가제에 의해서 경매 부동산 경매도 진행할 수 있다고 민사집행부 규정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호가제를 어여 빨리 어여 빨리 도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데 빨리 도입하라 법 규정이 나와 있는데 왜 도입 안 하냐고 그렇죠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 이분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이 안 돼요 이게 5차 매각기일 날인데 그럼 집행관이 호청합니다 예를 들자면 2023 타경 1,2,3,4,5호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하실 분 나오세요 자기 혼자서 쫄래쫄래 나가거든요 딱 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왔네 그런데 이 날짜 최저가격이 1,300만 원이네 그런데 A씨가 지금 1,800만 원 부르는데 그럼 그 사람은 바보지 그럼 어디에서 시작한다 1,300부터 시작하는 거죠 1,300 합니다 이게 호가제입니다 그냥 부르는 거야 1,300 하면 그때 뭐다 이 사람은 한 손에 뭐 입찰 보증금 해가지고요 10% 단 뭐다 옛날 그 저기 민사 그러니까 호가제가 없어진 게 말이죠 지금 제 기억으로는 1994년도인가 그때 입찰제를 받게 버렸어요 그 전에는 말이죠 어떤 혹한 호가제에 의한 경매가 진행됐거든요 호가제 이건 상시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게 94년도에서 입찰제로 다시 돌아섰다가 또 보니까 민사집행법이 2002년도 2002년 7월 1일부례가 민사집행법이 재정 시행됐잖아요 이때부터 또다시 뭐다 이게 이렇듯이 호가제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여기 호가제가 또다시 부활됐다니까요 호가제가 됐는데 아직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94년 이전에 호가제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부르는 금액이 10%야 예를 들자면요 1300 하면 130만 원 딱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옆에 누가 1400 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열받아가 1500 하면 150만 원 그러니까 플러스 20만 원 더 줘야 돼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민사집행법 하에서 입찰 보증금액은 얼마입니까 그 날짜 최저 매각 금액이 10%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날짜 5차 매각 금액 최저 가격이 1300만 원입니다 그럼 이 1300만 원의 10%는 얼마입니까 130만 원이죠 130만 원 이거 딱 흔들고 이야기하는 거죠 1300 그러니까 옆에 1350 나는 1400 입찰 보증금 더 이상 주머니에서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무도 안 들어왔다면 1300 그러면 집행관이 또 물어봅니다 아 이 물건에 대해서 어디 어디 사는 누구가 1300으로 최고가 매수증가 있습니다 더 이상 없지요 땡땡땡 이 사람을 가지고 그러면 호가제 하나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말이죠 앉은 자리에서 500만 원 버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봐서 채권자들이 유리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아 이게 단독으로 낙찰을 받을 저도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봐가지고 옛날에 저도 구이동 모초에 저기 빌라 경매에 나왔길래가 하나 그것도 고심고심해 가지고 말이죠 현장 가 가지고 말이죠 현장 가 가지고 말이죠 가정 구박 받아 가면서 이것도 아마 제가 다른 영상문에서 말씀 드렸을 겁니다 뭐냐면요 현장 닦아 보니까 현관문에다가 A4 형제론 하나 써 붙여놨다고 아가 잠자고 있으니까 초인정 누르지 말래요 그래서 초인정 안 눌렀어요 그럼 어떻게 똑똑똑 두들겼습니다 손으로 손으로 두들겨 가지고 니기요 아 법원 경매로 왔는데요 저쪽에서 왜 왜 저기 문을 아 저 초인정 안 눌렀지 않냐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일단 빌라도 내부를 보셔야 돼요 보신 상태에서 그런데 그것건 아주 쉬웠던 걸로 그냅니다 전세권에 경매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동부지방법원이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송파 쪽으로 이사하기 전에 2호선 9위가 금방 있으실 적인데요 그 입찰도 간 낙찰을 받았는데 어휴 보니까 단독으로 낙찰을 받아 버렸어요 이게 와 그러니까 단독으로 낙찰 받으면 뭔가 그때부터 생각이 와 복잡해져요 어 그 날짜 최대 가격보다 좀 높게 썼으니까 어우 또 본든 생각나는 거야 또 두 번째 뭐다 야 이거 왜 내 혼자서 왜 들어가 받았지 뭔가 좀 이상한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한다 뭐 이게 기본이 참 더러워요 어 그런데 어쨌든 뭐 가지고 호가죄로 하자요 호가죄로 그럼 저는 호가죄하면 완전히 쌍수로 들고 환영합니다 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 호가죄하면 다시 뭐 이런 어깨들 웃기는 소라죠 이제는요 법원 경매는요 1994년 이후로 해가지고요 근 30년 가까이 이게 입찰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봐가지고 뭐 아무나 다 저 입찰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야 이게 이게 안 돼 그런 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좀 도입되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1800만 원 선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분이니까 자기가 3분의 1 지분 낙찰 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3분의 2 지분권자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내용경명 띄우고 뭐 어쨌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무난하게 해결해가지고 이 물건을 2500만 원에 팔고 나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도 분묘 분묘가 있으니까 그 경매 정보지를 보니까 분묘 기지권에 수기의 분묘가 있어서 분묘 기지권에 성립해지고 있을 수도 그러니까 항상 법안에서 잡상 문건을 보면 말이죠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다 좀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으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쩌고 결국은 뭐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가 네가 알아서 판단해가 분석해서 네가 잘해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는 면피하겠다 면피성 발언 아닙니까 그렇죠 있을 수도 있다면 있으면 있다면 하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봐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도 분묘가 있기 때문에 분묘 기지권이다 분묘 기지권인데 중요한 사실은 뭐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여기 나와있는 분묘 기지권 성립요건하니까 이거 뭐 어떤 법리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실적인 측면에서 아 그래 분묘 기지권 있어 알았어 근데 봐가지고 여권 같은 경우 보면 이게 하나의 허점이 되기 때문에 쑥 들어가서 낙차를 받아가지고 사실 지분 경매 안 그렇습니까 낙차를 받아가지고요 지분 모르시는 분도 말이죠 그 지분 낙차를 받아가지고 상대방 타지분권한테 판다고 그러는데 그 상대방 잘 안 사준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요 어 지분 경매 하나도 낙차를 못 받아본 사람이에요 지는 낙차를 받지도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영상물에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답답해 죽겠어요 봐가지고 어 제가 뭐 답답해 필요는 없지 그죠 음 그래서 이게 받아가지고 어 상대방이 이 3분의 지분 낙차를 받는다 안 판다 자기 안 산다 이랬을 때는 뭐 억제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소송 얘기한다든지 내용 경매 발송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접근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것도 성산이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오늘은 보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제가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먼저 앞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다시 한번 더 여기 음 이걸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이게 뭐냐니까 잠깐만요 이 사람은 요거까지 같이 대비 서로 대비해서 이해를 하시면요 여러분들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일단 땅만 경매가 넘어왔다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틀린데 땅만 경매 나왔어 그럼 우리 건물 등기부동문도 반드시 발급받아 봐야 됩니다 건물 등기부동문도 발급받아 보고 토지 등기부동문도 발급받아 보자 이러한 상태에서 야 이거 보니까 지상 건물 소유자는 말이지 이 땅에 대해서 어떤 권리로서 땅을 사용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냐 법관땐 법정지상권 성립조건 따져봐야 되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조건을 따져봐야 되고 근데 법정지상권이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아니야 그걸 보니까 토지 등기부동문도 보니까 지상권 설정됐네 지상권자가 누구야 건물 소유자야 아 그 뭐다 약정지상권에 의해가지고 어디라는 사람이 이 이 갑 땅을 사용하는 어떤 물건적인 권리를 취득한 상태에서 이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얼명이로 건물 등기했고 일단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땐 뭐다 약정지상권 그때는 뭐다 약정지상권하니까 이게 지상권의 설정순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이 경우 같은 게 선순위니까 여기 근저당권보다 앞서니까 건물은 촌속하고 이 지상권 뭐다 토지상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나중에 후순이니까 아웃 되어버리고 아웃 되니까 건물도 없어져 버리고 간단하다는 거 그죠 없어진다는 거 일단 그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요 또 하나 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음 요거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보니까 땅이 경매 넘어왔습니다 건물이 이제 경매 넘어올 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다 하더라 이류하실적에는 봐가지고 지상권이라는 물권과 차지권이라는 채권에 큰 차이점이 있다더라 차지권 해가지고요 민법 622제입니다 민법 622제에 의한 차지권에 의해가지고 어린아산이 만약에 건물을 등기하겠다더라 건물은 말이지 이때는 건물 입찰 드가시라면 조심조심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이 말이지 확 건물 뿌사뿐다 그러면 너 병원요 쩍소리 못해요 나가 그럼 나가야 돼요 병원요 어 근데 보니까 민법 622조가 아니고 지상권 물권이더라 그러면요 이 지상권은 뭐다 건물 소유 건물 소유 아니 건물의 소유권이죠 건물 건물 소유권인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에요 따라서 지상권의 일종의 줏된 주물은 뭐냐 건물이죠 건물 이 건물인데 건물의 존재의 근거가 뭐냐 지상권이야 그죠 건물의 존재의 근거가 뭐냐 지상권인데 이때 토지 등기부등을 뛰어보니까 지상권이 최선순위로 설정되었다 그때는 병원 어떻게 가서 낙살을 받으면 되지 봐가지고 건물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제 생각인데요 아니 굳이 갑이 있는데 병이 떠가서 낙살을 받을 필요가 있겠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봐가지고 병이 낙살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한다든 건물에 포함난다 그러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또 봐가지고 포함난다 그러면 이걸 이거 봐가지고 갑이다 그러면 건물도 갑이다 한 사람 앞으로 소위권 귀족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건 같은 경우는 지상권이 병한테 그대로 이전이 되니까 갑원 병한테 뭐라 큰소리 못 쳐요 그런데 만약에 물권인 지상권이 아니고 채권인 차지권 민법 622죠 차지권이더라 이랬을 적에는 갑원 병한테 큰소리 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제가 지금 77강에서 그 경매 사례 두건이가 아마 설명을 해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틀린데 건물만 덜렁 경매 나왔다 건물만 덜렁 경매 나왔을 때 상당히 주의하셔가지고 분석하셔서 입찰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5월 10일이죠 79강에서는 말이죠 법정시상권 접근 방법 또다시 말씀드릴께요 접근 방법 해가지고 뭐 법정시상권이 성립이 되고 성립이 안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그 접근 방법이 돼가지고 여기 나와있네 성립되는 경우에 접근 방법 나와있습니다 이게 성립되는 경우에 접근 방법이고 또 보니까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또 뭐 접근 방법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법정시상권은 성립 잘 안돼요 성립 잘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땅이 경매 넘어왔다 근데 건물이 포함난다고 땅도 가서 낙차를 받으면 좋아요 단 뭐다 내가 시간적인 측면과 자금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무조건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낙차를 한다 그건 아닙니다 시간적인 왜냐하면 상대방 건물 소유자하고 소위 수싸움 안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수싸움을 하다보면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말을 안 듣고 협소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소송 제기한다 철거 소송한다 뭐 손해배상 친구 소송한다고 그러니까 철거 소송 손해배상 친구 소송하면 최 2, 3초 만에 얘기해 버린다 그런데 실제 철거 소송 제기해서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 받고 그리고 손배 소송에 의한 확정 판결 받고 하루아침에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6개월도 좋고 중간에 법원에서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7개월 8개월 1년도 지나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과 자금적인 측면에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만이 이게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가지고 아마 제가 지난 다음 시간에 법정지상권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또 조건 조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누구신가요 구름달님 오늘 늦게 돌아오셨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정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